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우리 지역 선거구에 출마한 예비후보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주선거구에 도전장을 내민 예비후보들을 만나봅니다. 신병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주선거구에는 4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영태 예비후보, 경주시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경주시 지역위원장을 지냈고 지난 2022년 경주시장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진철 예비후보. 지난 20대 총선에 정치 신인으로 출마했다가 새누리당 공천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법정책연구소를 개소해 경주지역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이어진 거대 야당의 횡포 속에 고물가 속에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이러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우리 경주가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바뀌어야 합니다. 저는 한동훈 비대위와 함께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국민의힘 이승환 예비후보. 경주에서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나온 토박이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국군기무사령부 방첩처장과 대학 교수를 역임했습니다. 우리 어릴 때는 큰 도시였거든요. 지금 모든 면에서 인구가 세태되고 또 경제도 또 이렇게 많이 사그러지고 있습니다. 작은 중소도시로 이렇게 전략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제 고향 사랑하는 우리 경주 시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경주의 변화를 위해서. 자유통일당 정수경 예비후보, 경주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지역정가인은 잘 알려지지 않은 정치 신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 취약층들 그리고 장애인들 그리고 북침으로 인해서 아픈 고통을 받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자유마을이란 그런 복지를 형성하겠습니다. 저는 그 취약층들을 위해서 정말 행복한 나라, 천사들의 나라. 3선을 노리는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에 도전하는 예비후보들의 발걸음이 발라지면서 경주가 선거 열기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병균입니다.